20일과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?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?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.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. 곧 오실 거예요.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. 아니에요. 여기에서 기다릴게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.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. 곧 오실 거예요.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. 아니에요. 여기에서 기다릴게요.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?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.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. 곧 오실 거예요.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. 아니에요. 여기에서 기다릴게요. 대화 2 모니카 씨, 어서 와요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집이 참 좋네요. 고마워요.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. 금방 찾았어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어서 앉으세요.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? 아니에요. 다 됐어요. 모니카 씨, 어서 와요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집이 참 좋네요. 고마워요.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. 금방 찾았어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어서 앉으세요.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? 아니에요. 다 됐어요. 대화 2 모니카 씨, 어서 와요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집이 참 좋네요. 고마워요.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. 금방 찾았어요. 금방 찾았어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어서 앉으세요.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? 아니에요. 다 됐어요. 자, == electronics